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GBC 법률 상담에 구도경입니다. 2022년도 어느덧 한 달가량 남아있습니다. 연말에는 여러 가지 챙겨야 할 일들로 분주한데요. 꼭 빼놓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말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소득과 세금에 대해서 미리미리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간 이항복 CPA님 모시고요. 연말 절세 계획 세우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복 CPA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CPA님.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CPA님 벌써 연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로 정말 분주할 텐데 사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더 분주하실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네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서 정리도 하셔야 되고 내년에 보고할 세금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 물론입니다. 지금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이 계획 잡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기본적인 건데 만약에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내년 세금 보고를 대비해서 미리 주소 변경 신청도 해놔야 되죠? 네 물론입니다. 주소는 이제 서류 발급하는 은행이라든가 또 학생이 있는 경우에 학교 그런데 이제 자기 주소를 업데이트 시켜서 정확한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CPA님 말씀대로 지금이 딱 소득이랑 세금 정리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데요. 내년 세금 보고도 정말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또 절세 조치도 취해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절세 조치를 해놔야지 내년 세금 보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세금은 1년 단위로 내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12월 말 1년 동안에 세금을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절세 계획을 꼭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해를 넘기기 전에 미리미리 절세 계획 세우셔야 할 텐데요. 오늘 이 연말 절세 계획을 말하기 앞서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세금 보고를 안 하셔도 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세금 보고 면제 대상이 되나요? 네 세금 보고 면제 대상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 공제라고 그러죠. 개인하고 아니면 부부 합동 보고나 세대주 보고 이 신분에 따라서 그 보고를 이제 하는데 그 표준 공제만큼의 소득이 안 될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기본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월급 받으시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 미리 세금을 이미 떼놨고 또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불받을 수 있는 크레딧들이 있거든요. 저소득 근로자 크레딧, 자녀양육 크레딧, 교육기회세 크레딧 또 이런 환불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있으신 분은 꼭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소셜시키 텍스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가 나실 경우에는 손실이 앞으로도 더 쓰여지고 이러기 때문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은 꼭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세금 보고 면제 대상 아닌 분들은 세금 보고가 필수인데요. 대부분 소득은 과세 소득이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과세 소득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과세 소득은 저희가 일을 해서 받는 급여나 또는 저희가 투자해서 받는 배당금, 은행에 넣어서 받는 이자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세 소득이고 전 세계 어디서 버는 돈도 다 총 소득에 다 합쳐지지만 예외적으로 비과세 소득은 법률로 이렇게 정해진 게 있으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녀 부양비나 또는 위자료 또는 기프트 선물 또 유산 상속 또 생명보험 또 근로자 재해보상 혜택 또 질병이나 육체적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나서 받은 그러한 액수라 이런 것들은 비과세 소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과세 소득이라고 이렇게 미리 과정을 해두셔도 해야 되고 또 요즘에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구제 프로그램에서 PPP 같은 걸 받으셨지만 그거를 면제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이제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렌트비를 지원받은 거 그러한 것도 비과세고 비과세는 법률로 주로 정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과세 소득이라고 이렇게 가정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과세 비과세 소득을 잘 구분하고 계셔야지 대략적으로 내가 내년에 세금을 얼마나 내겠다 또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내야 되는 그 예상 납세 소득을 좀 미리 좀 파악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급여 생활자 같은 경우는 왜 급여 받을 때마다 세금을 이렇게 예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인 법이라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1년에 4번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월 15일 이렇게 1년에 4번 예납을 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예납이 안 될 경우에는 벌금하고 이자가 붙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납을 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셔서 또 예납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소득세를 미리 예납을 못하는 경우도 있군요. 그렇죠. 소득세는 미리 예납을 못하는 경우에는 특히 팬데믹으로 구제 프로그램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과세 소득이 있거든요.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실업수단 같은 것도 과세 소득이었고. 그랜트 카운티나 시에서 받는 것도 다 과세 소득이었고. 그리고 요새 또 많이 받는 인플로이어 리텐션 크레딧이라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월급 보고 해서 급여들 종업원들 급여들 보고 해서 리펀드 받는 그러한 크레딧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과세 소득이거든요. 그런 거를 받을 때에 그게 내 과세 소득으로 추가되니까 의외로 세금이 많이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예납할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되고 예납은 기본적으로 작년 2021년도 세금이나 예상되는 2022년도 세금의 90% 중에 낮은 거 그건 미니몸으로 4월, 10월까지는 예납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내야 되는 과세 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페널티를 물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물론입니다. 올 한 해 소득 정리해보면서 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도 예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연말에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일단 이 연말에 세울 수 있는 절세 계획들도 하나씩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요. 수입하고 지출 조정만 잘해도 절세 효과를 낼 수가 있죠. 물론입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에 내가 소득이 너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소득을 2023년도로 미루고 소득을 지연시키는 거죠. 네.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비용을 더 많이 증가시키면 내 순소득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세금이 적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이제 수표나 아니면 크레딧 카드로 이렇게 써서 비용을 지출하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1월 달에. 그래도 이게 다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선 지불하는 비용을 선 지출하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세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죠. 네. 수입하고 지출 조정하는 거는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경우도 주식, 증권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암호화폐도 하시고. 이런 데 투자한 분들, 투자 소득 갖고 계시는 분들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주식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주식의 손해들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연초에 이렇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해서 소득이 많은 경우에 그거를 이제 연말에 지금 이제 이렇게 소득이 대부분 많이 낮아졌을 때 그거를 매각시켜갖고 손실을 현실화시켜갖고 이익하고 손실하고 서로 상세시키는 그러한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자기의 순소득을 줄이는 방법도 필요하죠. 손실하고 이익을 계산을 해가지고 상세시키는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 소득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이 집 팔고자 하면은 그 주택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생기잖아요. 올해 양도소득세는 얼마까지 면제가 되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개인의 경우는 25만 불, 부부 경우에는 50만 불까지 주택 소유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그러한 혜택이죠. 그래서 그 조건은 그렇게 좀 간단하지만 주의할 사항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5년간 내가 지난 5년 중에 2년간 내가 살고 소유하고 그 집이 있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세금 혜택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2년을 살았으면요? 5년 중에? 네. 그렇지만 이제 2년을 살았더라도 내가 지난 5년간 처음 2년을 살고 나중 3년을 렌트를 줬다. 그럴 경우에는 전부 100% 이제 다 면제를 받을 수가 있으세요. 50만 불까지. 그렇지만 그 반대로 내가 3년을 렌트를 주고 2년을 살았다. 이럴 경우에는 지난 5년과 3년이 렌트이기 때문에 이 40%만 5년에서 2년을 내가 산 40%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몇 년 살고 몇 년 렌트했는지 순서만 바뀌었는데도 면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전혀 달라지는 거죠. 순서만 바뀌고 왜냐하면 이게 남용이 될까 봐 계속 이제 임대를 주다가 마지막에 2년만 살면은 이제 면제 혜택을 주면 이게 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2년 동안 이제 살아야 되고 나머지를 이제 렌트를 줘도 상관없고 이렇게 법이 돼 있어서 주의할 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주택매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5년 중에 어떻게든 2년만 살면은 면제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정말 잘 주의해서 따져보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연말에 절세 계획 세울 때 많이들 하시는 방법인데 자선단체 기부하면서 절세하는 방법도 있죠. 네네. 올해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100% 혜택을 받는데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간 주식이나 그 외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거를 도네이션 하면은 올라간 부분까지 전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산 가격이 아니라 오른 가격까지 오른 가격까지 내가 세금도 안 내고 그냥 그거를 공제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100%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100%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기부해도 되게 단위가 커지니까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나겠네요. 물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상하리만큼 내가 기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또 의심을 받겠죠. 물론입니다. 예를 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과세 소득의 30% 이상 이렇게 기부할 경우에는 간혹 이렇게 연락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경험에 비춰봐서. 네. 너무 많은 기부도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절세 계획 세울 때 많이들 하시는 방법인데 은퇴연금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네. 은퇴연금 이용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건데요. 개인의 경우는 50세 이상이면 7,000불까지 또 그 미만이면 6,000불까지 또 급여받으시는 분은 401k를 한 2만 500불까지 또 이렇게 세전 공제받으실 수 있고 SEP IRA라고 해서 5만 7,000까지도 이렇게 자영업자들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담당하시는 파이낸시 어드바이스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공제받는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은퇴연금을 내므로써 절세를 받으려고 할 때 이 12월 올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얼른 가입을 해야 될까요? 뭐 IRA나 SEP IRA 같은 경우는 4월 15일까지 하셔도 됩니다. 내년에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네.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하셔도 되니까 조금 여유가 있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절세를 받는 게 가장 좋을까는 정말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 절세하는 방법 중에 사업할 때 필요한 장비, 도구, 심지어 차량까지 구매해서 그런 물품 구매를 통해서 절세하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입니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 그런 절세 방법인데요.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보통 고정자산의 경우 장비나 가구나 이런 게 이제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이렇게 길게 나눠서 부동산인 경우에는 물론 더 39년 이렇게 나눠서 비용화를 시키거든요. 비용을 나눠서 하는데 첫 해에 104만 불까지 비용으로 공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부동산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됐지만 올해까지 자기가 산 상업용 부동산의 인테리어 한 경우에 그 안에 부동산 그거는 올해까지 100%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공제를 받는다고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이 2022년도까지니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투자해서 그 안에 인프룹을 시켰다. 그러면 그거를 공제받을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제 80%로 줄고 이렇게 20%씩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공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상업용 부동산 인테리어를 올해 안에 했다. 그러면 100%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내년 1월 1일에 인테리어 했다. 그러면 80%밖에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내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제 받으시려면 웬만하면 올해 안에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유스피님 사실 대부분 납세자는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세금 납부액 줄일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싱글일 경우에 혼자 사실 경우에는 12,950불까지 공제 받으시고 그다음에 부부가 이제 합동 부부 합동 보고하실 경우에는 25,900불 싱글의 2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으십니다. 그걸 표준 공제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1,400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항목별 공제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 모기지 이자하고 재산세와 교회 헌금이 주로 그 액수가 더 표준 공제액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그 항목별 공제를 택해서 공제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해서 더 높은 거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이 더 공제받으면 유리할지는 스페인님 같은 전문가랑 좀 상담해보시고 선택하는 편이 좋겠네요. 네. 그러시면 더 안전하시겠죠. 그리고 또 상속 계획 있는 분들은 증여세나 상속세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매년 변경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매년 변경이 있는데 2022년도는 1만 6,000불까지 1인당 1만 6,000불까지 세금 보고 없이 이렇게 자녀한테 증여를 할 수가 있고 상속세가 상속 같은 경우는 1,206만 불까지 굉장히 액수가 큰 액수까지 이렇게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 2022년 기준 금액이죠? 2022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미국은 증여하고 상속세가 같은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한 통으로 되어 있고 증여하시는 분이 세금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액수를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좀 증여 상속세가 높은 편인 건가요? 아무래도 한국이나 이런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범위가 액수가 굉장히 높죠. 높아서 상속세를 덜 내는 거죠. 네. 지금 좀 이렇게 상속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안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스페인님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다른 수입이 없는데 소셜연금만 받아요. 그러면 세금 보고를 해야 되나요? 소셜연금만 받은 경우는 세금 보호를 안 하셔도 되고 세금을 안 내세요. 그렇지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 소득과 같이 합쳐서 세금 보호를 하시게 되는데 다른 소득의 액수에 따라서 그 소셜시키 택스의 일부분이 과세 소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경우를 고려하셔서 또 이렇게 세금 보호를 하셔야 되죠. 세금을 내야 될 경우는. 소셜연금 받으시는데 다른 과세 수입도 있으시면 그 소셜연금 일부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어느 선까지는 또 면제가 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 텍스어블 인컴이 일부분이 되니까 그거를 계산을 해보셔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이 올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8.7% 정도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소셜시키 베네피트도 한 8.7% 올랐는데 평균 액수로 얘기하면 한 146불 정도 이렇게 더 받으세요.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럼 소셜연금도 금액이 내년부터는 더 많이 받는 만큼. 더 많이 받으십니다. 다른 과세 수입이 있는 분들은 또 세금 보고할 때 계산을 잘 해보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식사, 엔터테인먼트 비용 이런 부분도 공제 받을 수 있죠. 네. 예년하고 똑같이 100% 공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연말에 절세 계획 세우실 때 많이 물어보는 항목인데 만약에 투자용 건물, 투자용 주식 같은 걸로 투자 소득이 생겼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세금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투자용이 쇼텀하고 롱텀 1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는 쇼텀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누진세로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0에서 37%까지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롱텀인 경우 롱텀으로 1년 이상 고유했다가 팔아서 생긴 투자 이익금에 대해서는 0%, 15%, 20% 이렇게 자기의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일반 소득 세율보다 더 훨씬 작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8만불 부부 공동부부 8만불에서 50만불 사이의 경우는 15%가 적용이 돼요. 15%니까 그렇게 높은 세율이 아니니까 장기 그런 건 좀 혜택을 주는 거죠. 투자 소득이 있으실 것 같은 분들은 웬만하면 1년 이상으로 장기 보유하시는 게 세금 낼 때 더 유리한 거죠? 네, 물론입니다. 이렇게 연말에 세울 수 있는 절세 계획들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또 세금 계획 세울 때 항상 헷갈리는 게 세금 공제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에요. 환급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렇죠. 크게 이제 크레딧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세금에서 세금이 이제 제로화 될 때까지 해서 남는 크레딧을 저희가 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건 이제 리펀더블 크레딧, 환급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레딧이 남도래도 소멸되거나 다음으로 이제 이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크게. 환급받을 수 있는 거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 네, 먼저 그럼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네. 네, 자녀 있는 분들, 자녀 세액 공제 환급이 가능하죠? 네, 물론입니다. 자녀 1인당 2,000불까지 해서 이제 3명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1,500불, 2,000불에서 1,500불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동보고시 40만 불 수입까지는 1,500불 환불 가능하죠. 네, 그리고 또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으로도 세금 공제 받았을 때 환급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세금 공제 간 경우에는 최고 액수가 자녀가 이제 3명일 경우에는 6,935불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환급을 못 받는 경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부가 개별 신고하면 못 받고 비거주자의 경우는 못 받고 투자 소득이 1만 300불 초과하면 못 받고 소셜번호가 없으면 또 못 받고 영주권자 이상해야지만 받으니까 영주권자 없는 경우는 못 받으시고 그리고 또 자녀가 없는 경우도 받을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EITC라고 알고 있죠? EITC예요. Earn the Income Tax Credit. 네, 이런 분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조건이 맞으시다면. 그리고 또 자녀 있는 분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혜택도 있죠? 네, 저희가 이제 대학교 대학생들 이제 2,500불까지 받는 아메리칸 오퍼추니티 크레딧도 있습니다. 1,000불까지 이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급이 가능한 이 세금 공제를 몰라서 환급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자기가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가 주소도 업데이 시켜주고 필요한 서류를 받아갖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고 신청을 해야지 또 환급도 받으실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네, 그럼 환급 불가능한 세금 뭐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부부가 같이 일을 할 경우에는 한 자녀당 3,000불, 두 자녀까지 6,000불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네. 또 부양가족에 따라서 500불까지 받는 그 부양가족 크레딧도 있고 평생 교육비, 라이프타임 러닝 크레딧이라고 2,000불까지 받는 그런 크레딧이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은 환급은 불가능한 세금 공제다. 네, 맞습니다.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다뤄봤는데 마지막으로 관심 많으신 내용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술린 가격 관련해서 경기 부양금 지급한다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네, 내년 15일까지, 2023년 1월 15일까지 가주정부에서 부부 공동보고는 700불, 1인당 350불씩이죠. 싱글 획경은 350불, 부양가족도 350불. 2020년 세금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은행구자로 직접 입금을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데뷔카드로 발송을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진행 중이니까 꼭 자기 은행구자 확인해 보시고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벌써 들어온 분들도 계세요? 많습니다. 들어온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데뷔카드라도 이렇게 보내주니까. 정부, 주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니까 또 잘 챙겨서 받으시는 게 좋겠죠.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항복 CPA님 오시고 연말 절세 계획 세우는데 여러 가지 정보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세법이 개인이 혼자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항복 CPA님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제 전화번호는요. 213-369-0921 다시 한번 213-369-0921입니다. 네,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세법 관련해서 많은 궁금한 사항들 있으실 거예요. 이항복 CPA님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요. 친절하게 도와주실 테니까요. 네, 연락 주시고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항복 CPA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동금, 방송는 예수님만 전해요.